1. 위키뱅 이거 너 다이어리야? 어... 확스럴아 뭐? 예쁘다 이거? 이거 내꺼 아닌데? 그럼 누구꺼야? 자, 조용조용 다 자리에 앉으세요 어디까지 읽었죠? 아, 선생님입니다 페이지 4쪽 자, 읽어보자 이른봄 씨앗을 품었다 산수유나무, 이른봄 씨앗을 키운다 이거 뭐니? 우리 약속했죠? 수업시간에 교과서 외에는 책상 위에 뭐 올려놓지 않기로 수업 다 끝나고 찾으러 와 죄송합니다 오비키? 오비키? 오비키, 네 아, 읽어볼까? 네 이른봄 햇살이 씨앗을 뿌렸다 11쪽, 12쪽 숙제 수업 끝 우리 축구 한판 하러 가자 선생님 저 그거 아까 간장이가 뺏긴 거 그거 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가 돌아와서 기뻘 다시는 널 소홀히 대하지 않을게 미안해, 그리고 사랑해 어디까지 읽었죠? 아, 오늘 시 읽을 차례죠 페이지 4쪽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릇에 따라서 가사에 따라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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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